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고요.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우리가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또 검사의 시각에서 이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고요.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우리가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요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밤마다 재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. 무기징역이요? 그 근거는? 아니 저희가 법률 전문가니까 분석을 한 거죠. 둘이서. 분석해서. 밤마다. 여기는 판사고 여기는 검사니까.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.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피했지만 다음번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100% 다시 영장 청구가 된다고 보고요. 아니 지금 그 남아있는 수사들이 있거든요. 되게 큰 거. 북한에다가 이제 돈 준 거. 네네.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내부의 돈 거래 부분.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지금 백현동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정자동도 있고.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영장이 다시 들어가면 이번에 가결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겠죠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아іть.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